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 남편이 한문철 tv에서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글쓴이가 현재 더 이상 해당 영상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기에 영상은 넣지 못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글쓴이가 올린 사진으로만 대체하겠습니다. 교통사 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알려졌고 사건이 확산하며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는 굳이 해당 채널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을 방송하여 논란을 만들었는데요. 논란의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한문철 tv 유튜브 2만 1228회 2만 1127회의 도둑놈으로 몰린 배달기사 아내라고 자신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한문철 tv의 배달 라이더로 위장한 도둑이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영상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남편은 눈이 많이 오던 지난 2월 5일 양주 옥정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기땡땡라는 가맹점 배달건으로 도착지에 갔고 도착 후 배달업체 측의 모류로 배차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글쓴이는 배달앱과 통화에 해당 음식은 고객 요청으로 다시 제조하여 새로 배달하기로 했으니 픽업한 음식을 자체 폐기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남편이 지인을 통해 한문철 tv에 자신이 도둑놈으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류로 인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맹점 점주에게 확인 요청을 한 글쓴이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점주는 이미 해당 폐기음식권에 대해 배달업체 측에서 보상처리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기사였던 글쓴이의 남편이 괘씸하다며 한문철 tv에 제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어 글쓴이는 오늘 아침 찾아가 해당 영상에 관해 여쭈니 점주분은 죄송하다고 하셨다면서 하지만 저희 남편은 이 좁은 배달 라이더 업계와 가맹점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미 알아봐 버린 상황이고 해당 영상은 3월 11일 jtbc 한블리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해당 영상 안내 글에서 확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가맹점주는 당일 방송사에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배달업체 측 앱 오류로 일어난 배달사고를 심지어 폐기음식권에 보상까지 받으신 가맹점주가 왜 대체 도둑으로 제보하신 건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고 저 영상들로 인해 무고하게 댓글로 욕을 먹는 제 남편은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글쓴이는 남의 음식 훔쳐다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그래도 양주에 아파트 자가 소유하고 있고 차도 있고 오토바이 스쿠터도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며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음식을 훔치겠냐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주에 죄송하다 말 한마디면 다인거냐며 이미 영상을 본 사람들과 저희 남편을 알아본 지인들의 머릿속에 도둑놈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상받냐며 저희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거짓 제보한 업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글쓴이는 이후 추가글을 통해 남편은 물건을 픽업할 때 물건이 크고 많아서 이거 두 개 맞냐고 물었고 주방에서 점주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한다며 한문철TV 영상을 느리게 돌려보니 남편이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증거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문철TV 측은 영상을 삭제하고 1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초 방송 당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편집이 어려울 것 같다던 방송국 측도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글쓴이는 점주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저희는 어제 오늘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며 유튜브 속에 숨어서 사과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이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제 남편을 도둑으로 매도시키고 한 가정의 일상을 망가뜨려 놓고 잘 주무셨냐며 지역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3월 11일 글쓴이는 또 한 번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방송 이후 점주와 통화를 하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글쓴이가 네이버 미 커뮤니티 등에 글 올려서 댓글 노출이 다 됐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점주가 한문철TV의 제보에 두 번이나 방송이 되어 알려지게 된 걸 본인들 때문에 알려지게 됐다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점주와 통화 이후 글쓴이는 오열했고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미쳐 돌아서 죽고 싶다고 말하며 이제 돌댓네 새끼 무슨 죄인가 싶어 사라는 가야하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는 있을까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며 변호사 선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긴 싸움이 되겠지만 언젠가 사이다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글 남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네티즌 중에는 해당 내용을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봐왔다며 글쓴이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 대응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댓글 내용을 보면 업주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둑으로 한문철TV에 제보한 업주가 정말 파렴치하지만 방송 한번 타고 싶어서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업주가 오해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전산오류로 바로 환불까지 진행했고 폐기처리오더 내릴 정도면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단순한 생각으로 조작 영상 제보에서 관심 받고 싶었던 것 나는 그거 하나라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의 라이더님은 제3자가 봐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본인이 아니고서야 모를테니 가짜 범인 만들어서 동정받고 매스컴에 오르고 그 유명하다는 한문철 영상에 한번 오르고 이런걸 원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가 쪽팔려서 남들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만 털고 잊으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 많은 악플들과 비난을 본 당사자가 과연 잊을 수 있을까요? 라며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했는데요. 이어 글쓴이에게 형편이 되시면 변호사 상담하시고 민사든 형사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저라면 그렇게 고소하 소송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글쓴이님은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분해 차서 세상 한탄만 하다보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며 걱정하였는데요. 이번 일 이후 다음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고 세상 모든 게 의심스럽게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담대하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단지 내가 받은 만큼 응징은 해주마 하지만 여기에 얼매여서 계속 신경 쓸 일도 아니야 이 일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저런 쓰레기보다는 더 나은 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트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네티즌들은 한문철은 갱 잘하는 교통사고 블랙박스나 해라 모든 이슈를 레카하지 말고 한문철은 교통사고도 아닌 자기 분야랑 상관도 없는 영상을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왜 내보낼까? 심지어 한블리에도 방송할 예정이었다는데 TV에 방영 예정일 정도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나? 저라면 커뮤니티 글퍼가는 기자들이랑 뭐가 다름 정중한 사과 안 하면 명예회복을 위한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코스 들어가야죠. 기록은 한문철TV 비공개지만 자료 다 있고 녹취록도 있으니 충분합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인생 망치게 했으니 본인도 당해봐야죠. 이게 말이 되냐 먼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 사실이 아닌 걸 왜 내보내겠다고 우기는 거야? 어이없네 정말 먼 변호사란 사람이 일처리가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주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한문철TV에 제보했는지 모르겠고 한문철TV는 팩트체크 없이 방송을 내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rved as a лена